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은 주일날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너무나도 힘든 그 자리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게시록 1장 9절 10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 환란 참고 동참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봄을 증가하다가 그는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 본문에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죽었었었는데 지금 살아있어 하고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데요 가장 심각하고 아픈 병은 무엇일까요? 가장 아픈 병 이거 어떠세요? 고독이라는 병 너무 마음을 에이고요 뼈가 떨리고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잃고요 이 고독은 절망의 병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여기에 한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건너갈 다리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다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멀리서 통타오르는 그런 것이 희망의 한 빌줄기 고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반모섬의 요한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이는 점점 늙어 가지요 그리고 정말 외롭고 고통, 환란은 심해지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대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과 나뉘게 된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주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약속을 지킬려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마음 그 국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아 나는 언제나 너 편이야 네 편이야 온 세상의 등을 돌렸니 나는 언제나 편함 없이 너 편이란다 그렇게 그 편함 없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치 않는 그 주님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요한아 요한아 힘을 내라 위로하시고 새롭게 용기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그에게 또 들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야 더 지금 잘했는데 끝까지 끝까지야 끝까지 나를 향한 그 충성 이제 곧 이 땅에서 끝날 날이 있는데 그리고 천국이야 너 힘을 내라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들려주신 우리에 대한 요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치 마세요 변치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되는 것이예요 시작했던 그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예요 티보디 후서에 보면 그 사장이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 충성을 다 저버린 거예요 그 신앙의 의리를 다 저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어땠어요? 야 너의 첫사랑 어디 갔냐? 너 첫사랑이 어디 갔나? 주님은 그 사람은 변치 않는데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일은 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고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의 충성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의 섬김이 아니에요 이런 저런 이유로 알파는 시작했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오메가가 없어 나중이 없어 끝이 없어요 중간에 쑥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너 변치 않는단다 반드시 지켜준단다 이 하나의 힘을 내라 너의 신앙도 너의 충성도 끝까지 하는 것을 보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 너의 끝도 보고 싶다 아멘 안개같이 사라지지 마세요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그 신앙의 절개와 지조가 살지 않기를 오메가까지 가기를 끝까지 가기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두 번째 들려준 말씀 있습니다 볼지어다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제 새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러분들 보라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좀 봐봐 나는 사망과 음부 내게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단다 그 주님의 손에는 또 천국의 열쇠도 들려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그 열쇠를 유라하게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지옥 같다 삶이 야 이거 천국 같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천국 같아 지옥 같아 그래요 무엇이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나눕니까? 돈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말수도 사람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더라니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 없으면 그저 안 지을 텐데 엉뚱한 일 안 버릴 텐데 더 욕심 안 버릴 텐데 돈이 더 욕심을 부리고 엉뚱한 일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돈 돈이 천국과 지옥을 나눠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천국 같은 삶, 지옥 같은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에 딱 하나에 딱 하나 왜 가장 힘듭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쁩니까? 다른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찬성이 쏟아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뭐 복을 내가 어떤 성공을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열쇠로 저의 이 모든 아픔에 고통에 이 문에서 치유의 열쇠를 열어주시옵시다 치유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열쇠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치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신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의 문이 환히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열쇠로 우리 인생의 모든 피라는 것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쇠는 모든 권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있어야 된다 열쇠 있으면 된다 하면서 열쇠를 움켜쥐는 이 세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열쇠가 있어야지 들고 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열쇠를 보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열쇠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들 다이세의 열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다이세 그의 생의 열쇠를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멘 주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맡깁니다 열쇠 꾸러미 중에서 몇 개 또 남겨 요거 이렇게 드리고 요거는 제가 컴퓨터 분입니다 요거는 냉장고 분입니다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요거 관리합니다 컴퓨터 제가 키고 끄는 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 다른 거 드렸잖아요 안방은 건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그 사람 문 안 열어줘요 주님 앞에 다이세의 열쇠처럼 내 이름의 열쇠 아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내 이름의 열쇠 이 열쇠를 성국의 열쇠를 주님이 가장주 없어서 다 맡겨야 되는 거에요 목회의 열쇠도 맡겨야 되는 거에요 가정의 열쇠도 맡겨야 되는 거에요 이 설교의 열쇠도 맡겨야 되는 거에요 맡겨야 되는 거에요 이건 내 몫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챙기겠다 안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에요 다이세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에게 맡기면 불필요한 것은 다 막아줄 줄 믿습니다 내게 불필요한 것은 다 막아주시는 거에요 못들게 막아주시는 거에요 필요한 것은 열어주시는 거에요 Right time 가장 좋은 때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 봐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저 군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다 요한아 내가 갖고 있다 요한아 내가 갖고 있다 보라 우리의 눈도 지금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열쇠를 다 맡겨드리는 부활의 주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 앞에 나의 열쇠를 다 맡겨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다 맡겨드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 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 이걸 봐라 좀 봐봐 봐봐 살아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열쇠 이 손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세 번째 기록하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록은요 여러분들 이 꿈이 기록된 자들은요 그게 현실이 되더라니까요 꿈만 꾸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다 사라져요 그때 좋은 꿈이 딱 기록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오탄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오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 출신의 선수인데요 그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니 모든 운동 선수 중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연봉 메시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적같은 일이에요 기적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의 기록에서 그가 자기의 꿈을 다 기록해놨다니까요 철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자기의 삶의 매뉴얼을 어떻게 한다 운동은 어떻게 한다 삶은 어떻게 한다 잘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가 이 페퍼가 기록한 이것이 그의 그 모든 꿈을 현실로 바꿔주고 정말 만화같고 영화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또 시합도 했다니까요 한국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기록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그 일기 쓰는 거 또는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 기록이 되려니까요 제가 총인을 섬기면서 중요한 게 기록이에요 뭐 몇 천 페이지의 그 기록 거기서 뭘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록이더라고요 기록이에요 기록 기록을 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탄이가 저렇게 기록해놓고 그 페퍼에 다 기록해놓고 그거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성공 기록같은 성공인 사람이 됐는데 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오탄이가 살짝 살짝일까요 흔들거려요 왜냐하면 그가 오랫동안 같이 이랬던 그 매니저가 이 오탄이의 돈을 빼서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빼가지고 도박하는 데 쓰신 거예요 도박하는 데 근데 맨 처음에 그가 얘기하기를 아 오탄이가 내 이 도박 빚을 갚아줬다 라는 그 말을 함으로써 이게 불법이잖아요 도박에 돈을 대줘 여기 열리고 돼 있어 그 사람이 도박한 게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오탄이가 해명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그래서 순식간에 그에 대한 이미지가 싹 흐려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왜 제가 오탄이 얘기를 자꾸만 오래 합니까 이제 금방 끝날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충려해서 그래요 이거 오탄이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인생의 유혹과 인생의 통파와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어림이 올 때 어떡한다 누가 나를 벼반할 때 어떡한다 어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떡한다 이것은 강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다해서 그대로 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룬 그런 그 성공은 부모에게도 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 거부한 거예요 내가 뭐 네 돈을 갖다 왜 받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돈이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만 있는 거예요 누가 슬쩍 빼갔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성공을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너 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지 기록하라 오늘 위해 이 기록된 말씀이 위란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여기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견딘다 우리가 많은 시험이 있을 때 어떠한 지혜로는 결정을 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산다 사회에서는 어떠한 삶을 산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일곱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목회의 그 모든 방식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교회가 갈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갈 길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갈 길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충분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모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아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열면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런 기록이라 그것이 다 그 인생을 다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 중에 기록이었던 한 선수의 기록이 온 세상을 깜짝 놀리겠지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공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어느 누구도 혜택을 볼까? 예, 예, 예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에게 소망이요 모두에게 위로요 모두에게 갈 길이요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기록인 줄 믿습니다 이 기록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그것을 기록해놓지 않았으면 이 유한계시를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기대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침침할 뻔했습니다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시의 완성 그것을 기록하라 순정했던 그런 사도요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죽었소서 누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유한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그 새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아멘 모든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거예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쓰여줬던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오늘 선포 될 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 있어도 주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편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라 하셨습니다 열쇠를 봐라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앞길은 이 열쇠에 있다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열쇠에 있다 내 손에 있단다 나를 봐라 내가 해결자야 내가 종결자야 그리고 너의 열쇠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채움질이라 붙잡고 있지 마라 적당한 건 내놓지 말아라 나 그 열쇠 안 받아 열쇠의 꿈을 의미 다 내놔 그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고 나쁜 것은 막아줄게 그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그 손길에 달려있는 열쇠를 보시고 기록하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랑해야 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기록된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을 따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